안녕하세요 이달의 디자이너 에코넛 채은진입니다 목피류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수제인지를 고심하고 선택했던 아이템이기도 하고 이제는 시그니처 아이템이 된 에코레더와 에코펄을 저희가 가장 많이 디자인실에서 갖고 다니는 애착이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레이트 풀스라고 해서 물속에서 흘러 빠지는 그런 기분 좋은 설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편안하고 즐겁게 표현하는 풀스로 스토리로 기획된 거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고 여성의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동시에 건강함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필드에서 정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분하는 아이템들마다 히트 아이템이 생기면서 출고 물량도 좀 걱정하고 신장세도 많이 보였어서 저는 좀 행복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자극들이 모여서 또 다른 단단함을 만들어 간다에 실천해 가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달의 디자이너 에코넛 채은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